에이블이 눈물 2019 한 손adan 불러주세요 눈물이 나 자꾸만 나 스쳐 흐르는 노래 가사에도 눈물이 나 자꾸만 나 스쳐 흐르는 노래 가사에도 아니 평소에 유정이가 자주 하는 동작이야 이거 근데 여기다 쌍따봉을 장착했네 원래 저한테 이렇게 뭐 언니 뭐 언니 이게 뭐야? 날개가 떨어져서 내가 천사여가지고 저는 공약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공약을 함부로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별로 이게 좀 어려워요 뿌걸 가수님들 100억씩 벌으셨으면 좋겠어요 뿌이야오 그냥 모든 게 너무 고맙습니다 그냥 모든 게 너무 고맙습니다 딱 한 번 더 기도해여 대단해